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가의 서령입니다 2020년 고2,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3번 문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쭉 읽으면서 주제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addition to the varied forms that recreation may take it also meets a wide range of individual needs and interests 자, recreation 하면 recreation 저희가 콩글리시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오락 이런 뜻이 있죠 오락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더해서요 그 recreation 오락은요 또한 굉장히 광범위한 다양한 개인적인 욕구나 어떤 관심사들을 충족시킵니다 충족시키곤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in addition to 하면은 뭐뭐에 더하여 뭐뭐일 뿐 아니라 이런 뜻이 있고요 여기서는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으로 이 varied forms 이거를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원래는 이 뒤에 take 뒤에 나와야 될 목적어가 앞으로 가진 거겠죠 그리고 meet의 경우에 저희가 만나다라는 뜻을 주로 알고 계신데요 meet 다음에 이런 needs, 욕구 같은 단어가 따라 나오면요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서 meet이 이런 뜻도 있구나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오락의 다양한 형태뿐만 아니라 오락의 어떤 동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 어떤 개별적인 욕구나 관심사에 따라서 오락의 동기도 다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Many participants take part in recreation as a form of relaxation and release from work pressures or other tensions 많은 참가자, 그 오락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겠죠 많은 오락의 참가자는요 recreation에 참여합니다 뭐의 형태로써요? 어떤 긴장 완화나 일에 대한 압박 혹은 다른 긴장감으로부터의 해방 일하는 형태로써 recreation, 오락에 참여합니다 take part in 하면은 참여하다, 협력하다 이런 수거적 표현이니까 얘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often, 종종요 they may be passive spectators of entertainment provided by television, movies, or other forms of electronic amusement they 하면은 이런 participants 말하는 거겠죠 종종요 그들은 어떤 entertainment, entertainment, 오락의 수동적인 관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entertainment는요 뭐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거냐면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전자기기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 그런 거에서부터 제공되는 그런 entertainment의 패시브, 수동적인 관중이라는 거죠 저희가 TV나 영화 볼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차분하게 뭔가를 즐기잖아요 그런 걸 뭔가 액티브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passive spectator라고 표현을 해봤네요 여기서는 지금 provide 하면은 제공하다 이런 건데 제공되는 이렇게 수동의 형태로 entertainment를 꾸며줘야 하니까 과거 분사가 지금 나왔고 이러한 과거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However, 하지만요 Other significant play motivations are based on the need to express creativity, discover hidden talents or pursue excellence in varied forms of personal expression 자, 다른 중요한 놀이의 동기들은요 어떤 욕구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그 욕구는 뭐냐면 이런 창의성을 표현하는 거 혹은 숨겨진 감춰진 재능들을 발견하는 거 혹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개인의 표현에 있는 다양한 형태에서 excellence, 어떤 훌륭함을 추구하는 거 이러한 욕구에 기반하는 그런 동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거는 뭔가 완화, 긴장 완화하고 스트레스 풀고 이런 느낌이 강했다면요 다른 어떤 이런 entertainment, recreation, 오락의 동기들은요 어떤 욕구예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욕구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need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가 엮여 있구나 창의성이나 혹은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거나 혹은 어떤 개인의 표현에 있어서 어떤 대단함, 훌륭함을 추구하거나 뭔가 이런 욕구도 있을 수 있겠구나 다양한 예시가 나오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are based on, be based on 하면은 뭐뭐에 기반하다 이런 표현이니까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몇 참여자들에게요 몇몇 오락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활동적이고 경쟁적인 recreation은요 어떠한 창구, 어떠한 출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요, 어떠한 창구냐면요 적이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 혹은요, 다른 사람들 혹은 어떤 환경에 대항해서 싸우는 adventurous, 모험적이고 위험이 높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환경과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others, 여기서 some others 하면은요 몇몇은 그렇고 다른 몇몇은 그렇다 이렇게 나열을 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some others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다른 어떤 창가자들은요 enjoy recreation that is highly social and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making new friends or cooperating with others in group settings 어떠한 오락을 즐기냐면요 이 대절 이하로 쭉 소식을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사회적이고요 또 어떠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 어떤 기회냐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거나 혹은 어떤 그룹, 여러 명이 모여있는 그런 그룹의 환경에서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recreation을 즐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저희가 직접 맨날 전투를 하고 갑자기 만나서 서로를 때리고 이러면 사회생활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한 욕구를 뭔가 게임이나 서바이벌 게임이나 아니면 총게임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욕구를 해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게임이나 그런 recreation을 통해서 이러한 적대나 공격성이나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어떤 모험적인 그런 환경에서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들이랑 싸우는 것보다는 약간 협력을 하고 같이 놀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recreation, 오락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some과 other가 약간 다른 범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금 주격관계 대명사로 수식을 해주는 거 그리고 opportunity 다음에 for가 이렇게 나와서 making or cooperating 1번, 2번으로 나열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시간이 없으셨다면 맨 첫 번째 문장만 제대로 읽으셨어도 여기에 주제는 제대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motivation, 오락에 대한 아이고 갑자기 작아졌네요 오락에 대한 motivation이 굉장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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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해요 라고 예시를 쭉 들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러한 recreation의 motivation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였고요 선지를 보시면요 이 facts of recreational participation on memory 그런 오락의 참여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 기억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았죠 various motivations for recreational participation 오락의 참여에 다양한 동기들 이게 지금 답이 될 수 있겠네요 importance of balance between work and leisure 일과 여가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 지금 이거 일에 대한 이야기 없었고요 그냥 대부분 recreation에 대한 다양한 motivation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social factors promoting the recreation movement 오락의 움직임, 활동을 촉진시키는 사회적인 요소들 어떤 사회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economic trends affecting recreational participation 오락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트렌드 경제에 대한 이야기, 사회에 대한 이야기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번이 바로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